오늘 알바코올도 왔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또 무슨 콘텐츠를 할까 궁금한 기념도 하고 힘을 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거예요? 지금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챙겨야 될 게 있나요? 정확하라 신으시겠어요 아 그래요? 오늘 하루 종일 신고 있어야 돼요? 다 신을까요? 아 여기 항상 빠르게 올라가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밥을 해요? 빨리 빨리 해야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나와도 괜찮으시죠? 비싼 얼굴이 아니라 사면 되나요? 네 아 됐어요 여보세요 하루 일진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? 웃기다 어떤 거 쓰려면 될까요? 여기 입구 쪽에 여기 나뭇잎 같은 거 들어주시고 여기 똥 같은 거 펼쳐져 있는 거 한번 납대로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근데 저거에 관심이 많네 어 안돼 또 왔네요? 아하하 솔저래요 많이 보러 오세요 말썽쟁이래요 애가 말썽쟁이는 인정합니까? 네 아하하하하 알파카홀드에서 솔저를 찾아보세요 강아지처럼 바뀌어 어엉 이것 좀 봐 이거 좀 하하하하하 가자 이거 무겁지 않아요? 응 으악 하나만 빼둘요 하나만요? 네 아 물먹는걸 못 찍었어 같이 집중 아버지 힘든데요? 하하하 이제 시작이에요 오오 툴 툴 툴 툴 엑 툴 툴 툴 여기 좀 봐요. 도망다. 뭐하는 거예요? 여기 좀 봐요. 신기하죠? 소수한테 힘이 많으시네요. 냄새 맡고 오면 돼요. 가자. 여기 좀 봐요. 왜 이러지? 가자.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빨리 가자. 너희 자꾸 우리만 따라다닐래? 이런 거는 얘네가 먹으면 안 돼서 치워줘요. 얘네 밥 어떻게 줘요? 지금은 드는데. 밥 줄 때는 진짜 밥 닳아도 될 거예요. 나와. 진짜. 밥은 언제 주나요? 얘네는 오전, 오후 줄 거예요. 나와 나와 나와. 여기 좀 봐요. 저만 따라다녀 얘네. 그만 좀 따라다녀. 어떻게 줘야 돼요 얘네? 무시하고 밥그릇까지 간 다음에 잘 부어줘야죠. 끼워야 돼요? 끼워야 되죠? 끼진 않으셔도 돼요. 그래요? 제가 하면 분명히 뺄길 것 같아서. 우와. 나와 나와. 잘 부어줘야지. 나와 나와. 나와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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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막. 여기 전쟁터예요 완전히. 우와. 오늘 진짜 빡센 것 같아요. 진짜 힘들죠 오늘. 술 한잔 하실까요? 안돼. 이걸로 마실 때 몇 모금으로 두세요? 이거요? 이거 한 모금 아니에요. 이제 어디로 갑니까? 이제 낙타한테 갈게요. 낙타한테요? 네. 일단 뒤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. 근데 차이면. 차이면 여기에요? 낙타가 진짜. 엄청 커요. 자격자님도 무서워요? 무섭죠. 그래서 힌치가 있으니까. 친구가 간다이프. 떠돌이. 왜 문이 하는 거지? 아니요. 이게 이렇게. 비추기. 아니요. 왜 문이 하는 거지? 아니요. 너무 비트. 아니요. 왜 문이 하는 거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